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kostenl 현이 너무 좋더라구요 돼서 간이 끝났어요 이제 잘 먹นน Burger 우유가 900ml거든요 그럼 생크림은 1대2로 놔야하니까 450ml만 넣을께요 놓칠 것 같기는 한데 집에 큰 냄비가 없어가지고 넘칠까봐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조심히 한번 잘 조려보겠습니다 음? 이 냄새 진짜 좋다 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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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 애매 어때? 네 엄마 힘들어 힘들어 엄마 힘들어 앉아 앉아 그렇지 소스 소스 고추 소스 고추 그런 거 잘kee 그러면 우리 스크끼에서 미국에서 눈을 이렇게 해서 대박이다 사먹었다 나 고마워 찍어먹어 진짜야? 진짜 나 찍어먹어야지 나도 맛있어 진짜 너 이 차 처음 탔을 때는 좀 약간 너가 좀 어색했거든 이 차에? 어 너가 좀 어색했는데 지금 좀 안정된 것 같아 이거 뭐였어? 네 이제 와 하하하하 아 뭐이?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카페인 아메리칸구요 잘 먹어서 드세요 카페인 음 그래 진짜 친구한테 받은 스튜디오 처음일걸? 그치 지인 없는 직장사람들 말고는 그치? 그치? 응 얼굴 한 번 신어봐야지 아 구석 짠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이아몬드 타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타이아몬드 와 형이 어 나는 이렇게 형님 먹었네 아 근데 그런 거 멋있다 다큐 거장한 사람은 자기 분위기대로 찍으면은 그냥 어? 얘로 짐벌이 없댄나 아니면 얘로 짐벌이 없다는 거 뭐야? 이거랑 이거 그렇게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유정씨 땀 좀 빠졌다 으흫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는데 포장 각인데? 응 진짜 너무 맛있다 응 포장해라니까 맛있는데 그냥 너의 느낌을 제일 잘 담았다고 생각해 뭔가 남들 아저씨 똑같이 긴 머리라고 하면 맞아 맞아 똑같잖아 맞아 똑같잖아 나는 머리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해서 크로그 사진 찍어놔도 너무 귀여웠어 응 응 응 이건 약간 너스러운 게 좋은 거지 딱 파운드 케이크 그런 느낌 이런 것도 이거 아니야? 응 이거 아니야? 음 맛있다 많이 안 좋아해 맛있어 맛있어 뭐 왜 줌을 줌 너무 땡겨났다 응 호밀빵을 샀지요 동네 빵집에서 남의 동네 빵집에서 남의 동네 빵집에서 흐흫 미디움 어 지금 미디움 마브라 소반에 둘 다 어 다 미디움 어 두 개 다 미디움 두 개 주문하고 술은 따로 없는데? 어? 술 없나? 여쭤보자 이런 거 집어넣고 먹었거든 귀엽다 근데 또 이러고 있네 옆에서 응 이거 맵는데 진짜 그냥 정말로 저 눈이 심요 공간에 우리 집어넣고 저기 혼자 지금 저희 집어넣고 나이 잡들었더라고 오늘 나왔다! 그렇지? 아니면 아! 어! 약간 무드 레몬이야 아! 알겠어 너무 멋있어 근데 이거 진짜 아! 이거 건조해지잖아 그래서 진짜 예쁘다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짜 진짜로? 완전 예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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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갈 잡고 가겠다 나도 힘들어 나 배웠어 잘 찍게 떠올려면 나 갓 쏘는 너무 잘 잡게 했었어 나나나내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야! 주인공 하나 더 있어 뭐야? 아! 아! 생각 못했어 아니 예지가 이번주에 아! 내가 그래도 약속이 이런 건가요? 대박 그리고 어! 아! 진짜? 야! 내가 모르겠어? 제일 먼저 챙겨진 이거 하나 있어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기분이 너무 작게 너무 귀여워 진짜 예뻐 맥을 조사했었어 울어? 계속 캡증이 태원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세월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쿠키맞을까? 커피 먹을까? 어? 이것도 맛있겠다 커피 하나 먹을까? 천천천사입니다 나 처음 받아봐 대부분 그래 내 친구들 대부분 다 처음 받아봐 여기서 이렇게 와사비가 동글동글 귀엽군요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어 언니만 믿어 언니만 믿어 미안 맛있어 좋아요? 국구도 좋아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짠! 인생템을... 인생템? 인생템이 아니고 인싸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예쁘게 오지 여기? 응. 봐봐. 짜라란짠! 오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향이 완전 나지 않았어요. 헉! 트러플! 요끼! 진짜 좋아. 요끼 먹고 싶었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웬만하면 그냥 그런... 진짜? 라구 파스타! 요끼! 감자튀김! 와인... 와인 병도 귀여운데? 그치. 스마일! 와인잔도 예쁜 거 쓰시네. 와인잔 너무 귀엽다. 아휴... 나 아까 봐. 내가... 내가 열심히 다 놨나 봐. 내가 까줘? 나도 이런 거 못 까는데? 메리! 메리 씨! 왜 이렇게 살찌셨어요? 메리도 돼지가 됐네, 언니? 아니야! 아닌가? 메린 얼굴이 너무 쪼만해. 어떡해. 스시랑 너무 달라. 다른 동물 같아. 스시랑. 너무 달라. 귀여워. 메리 선! 메리 선! 스시랑 나 꼬한데 지켜줬잖아, 그래도. 메리! 귀찮아? 얘 도망갔어. 나 귀찮나 봐. 아니, 피클도 겁나 많이 졌어. 아니, 이 정도는 먹어야지. 황금이니까. 언니, 다시 따기 싫어가지고 그렇지. 한 번 따서 이제 망고 딸 수 있어. 그루밍하고 있네. 메리, 나 기억 안 나? 너 애기 때 봤잖아. 메리! 진짜 무관심. 내가 사온 와인. 오빠랑 같이 갔어? 아, 너가 갔겠구나? 나와서 갔다 왔어. 오, 멋있다. 오, 진짜 좋다. 그렇지. 되게 편해. 대박. 비쌀 것 같아. 선물 받았어, 이번에. 오, 진짜 좋다. 신기해. 좋지? 되게 좋아. 짠. 귀여워. 귀여워. 무슨 패션이야? 애글이들. 피곤, 피곤. 엄청 피곤해. 그래, 가자. 빨리 찍으셔라. 앞에 보고 가. 무슨 카메라를 찍으면서 갑자기. 아, 됐다. 딱 두 개네. 너네 둘이 먹으러 왔어. 그러네. 딱 두 개네. 다행이다. 어. 오, 맛있겠다.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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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우, 초점이 안 맞네. 이거 됐다. 현지 언니. 아, 이거 빨간색 있으니까 하트도. 응. 임승진 님 청축좌 안 갖고 와가지고. 재발주 넣었습니다. 스펙타클하게 배송 완료야. 그리고 성화 언니. 감사합니다. 아, 옷은 바로 전달이 돼요. 아, 왜 이렇게. 어, 내 입. 환하게 웃는 입이 안 닿겠지. 자를게, 자를게. 너무 무방수였다. 약간은 얘. 자연의 신비 같은. 응. 근데 쓰레기만 쪄어 먹인다고. 응. 지금 우리 무슨. TV 보고 있는 거 같아. KBS 1 채널. 응. 동물의 왕도. 떡떡 떼 먹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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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나무가 옷을 입었어. 아냐. 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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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며칠 전에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새벽 3시에 났어. 그때 술 많이 먹었다고. 아 할머니 뭐 안 했지.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하들이 하들이. 뭐하고 있었어? 하들이 뭐하고 있었어? 뭐하고 있었어? 수신 누나랑 놀고 있었어? 수신 이리 와. 에이 그랬어요. 아구 그랬어요. 외로웠어요. 심심했어요. 그랬어요. 잘했어. 하들이 너무 잘 있었네. 하들이 너무 잘 있었네. 예뻐 죽겠네. 알았어 알았어. 하들아. 엄마 힘들어. 엄마가 자주 먹었어. 같이 내 저에게 먹을 수없어요. 이따가 너무 잘생겼는데. 그런데 우리 친구들 손끝쾌하는 데. 나랑 놀고 할 거에요. 먹으려고요. 마 Counter 저희 집에서 Slayer 마esh 쌀떡 맵지 김치 기름 연고 물 마셔본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면도 맛있다 면도 맛있다 진짜 맛있네 잘 먹어 춘식이 아 얘도 내가 춘식에서 하고싶은데 못썼어 대박 맛있게 드세요 깨때로 되잖아 가자 너무 이쁘다 애하고 진지하게 싸워 먹어봐야지 소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사각바 같아 맛있게 드세요 다리만 비켜 드릴 수 있어요 응 그냥 우리가 닦고 앉자 다리만 비켜 드릴 수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귀여워 진짜 귀엽다 귀여워 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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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식당 만나요 진짜 식대 보겠다 아니 근데 충전기를 주신다고? 그니까 충전 충전 사장님 감사합니다 될까? 근데 이거 충전기 해봐 그니까 이게 뭐지 근데? 어? 아 아프네 아프네 그래서 사봤고 짠 아 그게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이거 프레첼 다크랑 밀크랑 이거 이거 비스킷 약간 빈츠같이 생긴 비스킷 비스킷 사왔어요 오오 베들아 쿠키가 왔어 쿠키 쿠키가 왔어 쿠키 어? 유정이 이모가 쿠키 보내줬어 오늘 빼빼로데이 선물을 두개나 받았네요 버터쿠키를 제가 요새 좋아하거든요 쿠키가 티랑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구요 근데 언니가 센스있게 이렇게 소분된 거를 보내줬네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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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설정샷인가? 오빠가 빼빼로를 사왔어요 오늘 진짜 완전 부자야 부자 참작이 뭔지 알아? 뭔데? 이건 빼빼로 아니야 사실 뭐야 그러면? 꼬깔콘이야 어? 진짜? 목적어 주호잖아 그러네? 응? 아니잖아 빼빼로가 품은 꼬깔콘이야 에이 빼빼로 아니야? 빼빼로지 아니라고? 아니 여기 좋겠잖아 빼빼로가 품은 꼬깔콘 요로 봐 아니 우리 먹는 그거 맞아 아 그 빼빼로 맞아? 걔가 빼빼로가 아니라 꼬깔콘이라고 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지 아 이해했어 아 뭐야 그 꼬깔콘이 들어있는 줄 알았지 그리고 요것은 해장국의 오동사리 뭔가 되게 맛없어 보이네 이건 우리의 최애 육회 나 소주 조금만 먹게 피곤해 언니들 선물 왜 선물이야? 선물이랑 생일 선물 왜? 아 생일 선물 선물이랑 아내 청첩장 아 아 아 야 트리까지 있으니까 완전 연말 군대 응 응 응 응 응 잘 찍고 싶은데 잘 찍고 싶은데 잘 찍고 싶은데 잘 찍고 싶은데 야 야 먹으라 먹으라 먹어봐 많이 먹어 응 어때? 셰프인 여권 같아 웃음에 이거 너 봐도 돼? 야 눈사람을 그려봐 눈사람이다 뭐야 너네가 그려봤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나무야 뭐야 이거 밑에 이거는 저런 받침대인가 저기 뭐야? 내가도 잘 그렸네 잠깐만 내가도 잘 그렸어 뭐야 어디 너 뭐 그렸어 눈은 알게 여기 빠질 수 없어 그냥 선물 선물상자를 그려야 돼 썰ÿÿÿÿÿÿÿÿ 톱톱한 cómo 나야 봤어? 내가 델 사람이 잘 그렸어 나도 잘 그렸어요 안 한다며 안 한다 메 아 machin 스냅 초 너무 귀엽다 으흠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움직이는 게 귀엽네 이거 왜 인식이 없대요? 귀엽다 귀엽다 으흠 머리는 너무 좋아 디즈니가 맛있게 하는 걸 으흠흠 치크 메세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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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